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통 170kg 남아 안될 것 같긴 한데 보통 썰면 170kg 100kg는 넘잖아 법질러기 상수분들이 주력이 빨아야 되는데 대부분 100kg때 몇 초 정도를 주파할까요? 이거는 좀 다르긴 한데 빠르신 분들은 그래도 11초 11초? 근데 중요한 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11초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10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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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금 내려막길이 되는 구간에서 저 마지막 초제된 데까지는 30m도 좀 넘는데 거기까지 막상 영상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현실에서 보니까 너무 먼데? 그런 거 같아요 구간에 설거지 여행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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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바닥에서 타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시간 단축이 되죠. 시간이 또 늘어져서 일단은 미는 종목이구나 라는 걸 마음에 두고 해서 타야되죠. 이렇게? 160도 정도 빨리. 160도 정도 해야 돼. 상품은 필요하네요 이게. 고정해봐야되잖아요. 계속 앞으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하고 삶을 하는 시대에 4분 공격 뒷꿈치를 조금 더 들으시면은 좀 자기가 좀 더 편하실거에요. 그리고 보면은 쉬는 자세는 뭐 각각 제 개인의 입술이 있으니깐... 아 만족했어 오늘. 그래도 터치님이 잘했다고 진짜 추천해 주셨으니까. 정승기 선수 정승기 선수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윤성진씨. 어우 뒤지게 부린다. 천천히 내리면 되는데. 그가 뒤지게 부려. 왜 기르는거야? 마초 내고 싶은데요 마초. 원래 원래 여기 있으면 사람이 이제 항상 갇혀있다 보니까 뭐든지 뭔가 이제 이상한 곳에서 새로운 걸 찾게 돼요. 아 그럼 그럼. 살짝 길러보고. 닭발 내려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겉부도 앉아있어. 여기야. 매일 제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좀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 보이고. 약간 좀 본인의 꿈. 네. 약간 좀. 보여서. 정달아 굉장히.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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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으로 했고 확실히 저번에 하고서 깨달은 방식이랑 좀 작년에 열렸던 스타트 대회 참고 좀 했더니 편안하게 탔어요 편안하게 단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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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 지금 대신이 들어갔을 때 그만... 그래도 더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수만 없다면. 굉장히 기분 좋게 연습했습니다. 화이팅! 저번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빠르게 튕긴다는 느낌을 했는데 오늘은 부드럽게 미르면서 트랜스포 하는 생각을 했더니 확실히 부드럽게 스타트 자세에서 달리기 자세로 가는 것 같고 이 정도? 브레이크맨 국가대표 선발전 전주자 출발 5분전입니다. 전주자 출발 5분전입니다. 전주자 출발 4분전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몸이 최상의 상태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혹시 모를 부상이랑 여러모로... 그래서 어제 숙소에서 들어가자마자 잤는데 이게 긴장이 됐는지 좀 일찍 깼어요. 진짜 너무 일찍 깼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밤을 샌 그런 느낌? 근데 다행히도 선발전이 아침에 있어서... 선수들이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스켈레토랑 다르게 훨씬 더 분위기가 무거워요.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큰 썰매를 끌어야 되니까 기압이랑 기선이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장례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개인간 거리 유지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 가운데 컴백을 넘어unnMP'. 데 Прipp 거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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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ам? 근데 벌리 쪽 It has prior지 Infrast justified light. 그런데 다시 소비가 방금을 hab翻's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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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mm 3.8.7 원래 목표가 3.9 아래였잖아 잘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게 처음 이게 총 7번째 뛰는거잖아 기록 다 내려갔다 계속 처음에 4.1 나오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3.98 그리고 어제 3.97 그리고 오늘 3.88이면 너무 만족하는데 너무 재밌게 되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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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발전에 와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도전하시는 분들 화이팅하십시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뭐 참지.